네, 군인 위천에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잡았거든요. 두세 분이서 엄청나다 진짜 이거. 말이 안 되네. 군인 위천에 또 빠방 터진 곳이 있습니다. 여러분. 거의 강낚시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네요. 이런 데는 꿀자리라 막 공개하기 보다가는 저희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 한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전부 다 1박으로 했어요. 이게 두 분이 하루 1박을 했는데 뭐 한 백수는 된다 그러는데 백수 되려나 봅니다. 이거 봐. 와 엄청 많다 이거. 시알도 이 정도면 되게 좋다. 떡대붕어예요. 군인 위천에 한 포인트예요. 잘못 가면 꽝이고요. 정보를 받아가면 고개가 주도록이 나옵니다. 비터지게 전쟁입니다. 지금 여기도. 자리는 꽤 여러 자리가 있는데 빨리 와서 가냐 못 가냐. 뭐 그 차이 아니겠어요? 너무 재밌다. 이거 매기도 나오네. 군인 위천에 매기도 나와. 다른 데는 고개 안 나온단다요. 근데 여긴 또 비터지게 터진다. 감사합니다. 한 100마리 되겠습니다. 9월 15일 실시간 정보입니다. 군인 위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. 네 여기 지금 강가에 나왔습니다. 여러분 어딜까요? 궁금하죠? 비밀이에요. 감사합니다.